자, 오늘은 잘못 읽기 쉬운 한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. 가렴, 가혹, 우리 가혹한 형벌이다 이럴 때 쓰는데 가혹이라고 해요. 각별,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사이가 아주 각별한 사이야 이럴 때 쓰는 각별이에요. 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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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가 내 의견을 받아들인 걸로 간주하겠네 이럴 때 간주라는 말을 써요. 간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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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간특하다 이렇게 할 때 간특이라는 말을 써요. 간, 헐, 간, 헐, 간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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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헐적으로 이렇게 할 때 간헐 이라고 해요. 감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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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쇄 이 감쇄자는 밑에 있는 글자가 줄일살자 기 때문에 감살로 읽을 수 있지요. 그렇게 되면 틀린 거에요. 줄일 쇠자로 읽는 거에요. 그래서 감쇠라고 해요. 따라해보세요. 감쇠. 개선. 전쟁터에 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개선가 그러죠? 개선이라고 해요. 개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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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. 개전이란 것은 고친다는 뜻이에요. 고치려는 마음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할 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. 이렇게 말해요. 개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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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개척정신 이렇게 하지요? 갱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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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도가 뭘까요? 광산에서 파고 들어가는 길을 갱도라고 하죠? 갱. 출. 갱. 출. 갱. 출. 갱. 출. 야 우리 뭐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각자 얼마씩 갱. 출하기로 하자. 이렇게 돈을 조금씩 서로 내는 것을 갱. 출. 이라고 해요. 어? 겁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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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부녀자 겁탈. 이런 말 하지요? 겁을 주고서 빼앗는 거예요. 그게 겁탈이에요. 견. 책. 견. 책. 견. 책. 견. 책.dish. 이 꾸지질. 견자에다가 책만 마질 책자지요. 견.책. 결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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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있는 글자는 단추뉴자에요 겸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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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겸재는 강제로 못하게 막는거에요 특히 입을 틀어막는거에요 겸재 겸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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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겸경이란 말은 불빛이 깜빡깜빡 빛나는 그런거를 겸경이라고 하고 아니면 잠 못자면서 계속 밤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겸질 바꾸는 것을 겸질이라고 하죠 고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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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신 이란 성어가 있어요 팔과 다리와 같은 신하다 아주 없어서는 아니들 중요한 신화를 나타낼 때 고괴 지신 하는데 고괴 고황 고황 천석고황이라는 성어가 있는데 고황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황이라고 해요. 골개 골개 자는 언제 쓰냐면 골개미 이렇게 쓰는데 골개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유모어가 풍부한 사람을 많이 웃기는 그런 말을 골개라고 해요. 골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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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는 아주 어디에 푹 빠져있는 거 게임에 골몰하고 있다. 그 사람은 그림 그리는데 골몰하고 있다. 이렇게 공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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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단단하다 그런 뜻이에요. 과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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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잉은 뭐예요? 지나친 거죠. 임 자가 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. 과잉 과장 과장 과장하다 할 때 과장이에요. 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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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아가 뭘까요? 관아는 병원 정보기관 이죠. 옛날 원래 과잉 과잉 leich 과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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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 상대라 그런 말을 Sãoά 괴뢰 지금은 많이 안쓰지만 예전엔 괴뢰도당 많이 썼었어요 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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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을 느킨다 즉, 서로 벗어난다 그런 뜻이에요. 괴리감, 차이가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. 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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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수라는 말은 괴례도당의 우두머리 억제비를 괴수라고 해요. 교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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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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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사라는 건 사주할 삽자인데요. 교사는 꾸임수로 꾸이는 것만 교착 교착 상태다 그런 말을 쓸 때 교착이에요. 교활 저놈 참 교활한 놈이야. 그랬드슨은 교활이에요. 구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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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입을 구강이라고 하죠? 구강검사 이렇게 할 때 구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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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애라는 말은 장애가 된다 그럴 때 구애라는 말 써요. 구 구 슈 구 슈 구 슈 구 슈 구 슈 배웠죠? 구율은 뭐예요?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거. 괴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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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변은 뭐예요? 괴짜들이 하는 말이 괴변이죠? 괴변 말을 뭐 교묘하게 틀어서 돌리고 짜고 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. 괴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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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